정글 몬스터 사장님이 엔지랑 중지랑 이쁘게 미용해 주라고 이거 선물해 주셨다 뭐냐면 애들 털 깎고 이렇게 미용 성질하는 미용 기구야 영어로 얘기하면 멀티 트리머 이게 메인 몸체인데 아직 충전은 다 안 했는데 작동하는데 충분해 그래서 제일 큰 털 큰게도 이렇게 사용하는 기계고 눈이나 엉덩이 같은데 발 그런데 조그만 지역 조그만 지역 이렇게 살살살 미용해 주는 거 이거는 애들 발톱 이쁘게 날카롭지 않게 갈아주는 거야 이게 돌이다 저건 좀 이렇게 긴 털을 자를때 쓰면 캡을 씌우면 좋겠고 이런 짧은 털은 굳이 캡을 안 씌워도 될 것 같아 여기는 관리 받은 손 여기는 관리 받은 손 여기는 관리 안 받은 손 확실히 다르지 자 아빠는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야 이거 아빠가 처음 하는 건데도 너무 쉬운데 뒷발 해볼게 나무리 발도 깨끗 손도 깨끗 발도 깨끗 LasayIK elected 불 omg 두 발 한뻔 아빠 제가 여자친구 미용실 기다려준 남자친구 같지 않아 중지님 Ó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애지양이 곧 끝난 예정입니다 자 이제 애지 발의 비퍼야 얘는 특히 털이 많네 애지 손도 그렸어 우리 애지 조네 언니가 해주니까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진짜 조라 얘 너무 웃긴다 이 눈 그다음에 이런데 발 짧은 털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번엔 눈하고 손하자 안녕 오케이 안녕 안녕 애지야 그렇게 자꾸 사춘기적으로 나올래? 안녕 우리 중지도 안녕 얘네도 안녕 하이파이브 끝 중지 중지랑 오늘 손 발바닥 다 잘랐지 아 너무 귀여워 다음에 아빠 연습해가지고 눈이랑 다른데 손도 잘라줄게 네 오케이 아빠 근데 애지 서춘기 온 것 같은데 안녕 안녕 인사해 중지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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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